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란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옹입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시죠? 독감에 걸리게 되면 그것이 폐렴으로까지 번질 수 있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에게 겨울은 특히 위험합니다.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는 겨울형 바우처가 10월 14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서둘러 신청하러 가시라고 이 영상을 만든거에요. 환절기에 감기가 더 잘 걸리는 법이니까 지원받아 따뜻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그러니까 이용권을 지급해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두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입니다. 이 둘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이 되는거구요. 자 소득기준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여야 합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하구요. 의료급여는 40% 다시 말씀드려서 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합니다. 좀 헷갈리시겠지만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셔야겠습니다. 나중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두번째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두번째 기준인 가구원 특성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원 중에 다음에 말씀드릴 사항 중에 그 세대원이 있다면 해당되는 겁니다. 노인의 경우 주민등록기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는 주민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족 중에 임산부가 계시다면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분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계시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란 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4조에 따른 엄마나 아빠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세대원 중에 이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두 번째 기준을 충족하는 겁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보장시설 수급자 또는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조건에 해당돼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면 신청 후 얼마나 지원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표를 보시면 구분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되어 있죠. 그거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로 분류가 된 겁니다. 2인 가구가 바우처 지원 대상이 된다면 하절계는 7,000원, 동절계는 8만 8,000원 그래서 합계 1년에 9만 5,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인 가구는 하절계에 1만원, 동절계에는 12만 4,000원 그래서 1년에 13만 4,000원을 지원받게 되고요. 3인 이상 가구는 여름에는 1만 5,000원, 겨울에는 15만 2,000원을 지원받게 돼서 1년에 총 16만 7,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금 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및 사용기간입니다.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기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0년 5월 27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총 8개월 기간 동안 그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입니다.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여름 바우처는 이미 사용기간이 다 지났고요. 겨울 바우처인 경우에는 2020년 10월 14일에서 2021년 4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요금 차감 방법이나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금 차감 같은 경우는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자동적으로 차감하게 되고요.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동안에 등유나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사러 가서 또는 배달되었을 때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시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신청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에너지 바우처 수급 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시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가족이나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선정 단계로 넘어갑니다. 시군구는 복지부의 사회보장 시스템인 행복이음을 통해 대상 가구가 선정되고요.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해서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렇게 선정되면 지급 단계로 넘어갑니다. 시군구는 대상 가구,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고요. 바우처 발급기관인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여러분들 대개 배송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바우처 카드를 받아서 사용 정상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서 에너지 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있고요.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심이 없도록 에너지 공급자와 협업체계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사후관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너지 바우처를 다 사용하신 다음에는 시군구,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관리공단, 그리고 에너지 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도 하고요. 또는 에너지 바우처를 다른 곳에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부정적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해서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전 과정이 에너지 바우처를 시행하는 절차였습니다. 여러분들 에너지 바우처 어디 가서 신청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추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겨울 바우처 10월 14일 오늘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빨리 가셔서 신청하셔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따뜻한 겨울을 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돈이 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복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